아아 가리기 기여 가리기 기여 가리기 기여 운동 타임 자 오늘도 당신의 몸을 가리기 기여 원하게 풀어주 가리 기 기여 운동 타임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요 그 운동을 DJ 도미 가리 기여 가리 기여 가리 기여 잘 들어주세요 자 오늘은요 전신 스트레칭 동작 준비해놨습니다 옆구리 쪽 좀 땡긴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옆구리 쪽에 좀 살이 많이 올라왔다 하시는 분들 옆구리 쪽 풀어줄게요 옆구리 스트레칭인데요 먼저 양발을 어깨보다 어깨너비보다 조금 넓게 벌리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양발을 그리고 상체를 오른쪽으로 숙이면서 왼팔은 머리 위로 자 올리시고 오른쪽 손을 밑으로 오른팔을 아래쪽 해가지고 쭉쭉 늘려주세요 이 옆구리 스트레칭 아시죠? 예스! 그렇죠 자 오른팔이 위로 올라갔을 때는 왼팔이 오른쪽 발끝 뒤꿈치 쪽을 찍는다 생각하시고 쭉쭉 상체를 옆으로 하면서 팔을 휘저으면서 리드미클하게 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옆구리가 땡기는 뭔가를 느낄 거예요 오늘 가르키키 운동은 101과 함께합니다 에너지알이